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미한일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해당 보도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들은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에서 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방안의 효과 여부에 따라 다른 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스냅백, 즉 제재가 복원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공통된 영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축소된 미한 연합훈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항상 높은 준비태세와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이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의 합참의장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지명자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유군참모총장을 맡고 있는 밀리 지명자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란,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의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응 역량을 개선할 분야가 있다면서 미사일방어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이어 미한연합훈련은 미군이 핵심 전투기능들을 훈련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연합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면서 현재 훈련규모는 축소됐지만 준비태세는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 지명자는 또 국익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핵심 주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전쟁이 멈춘 1953년부터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잠정적 긴장관계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첫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불러들이려 한다는 일부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북한이 현재 화성 13, 14, 15호 등 세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정거리는 각각 3,418마일, 6,250마일, 8,000마일이며 북한의 군사도발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 15호는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한미군은 11일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 2019를 통해 이같은 북한의 ICBM 상황을 전하면서 미한동맹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근본적 상황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100만 병력을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며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6%가 현역군인이고 30%는 예비군 또는 준군사조직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상군의 70%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96km 이내에 배치돼 있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략다이제스트 2019에 유엔사령부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자 일부 한국 언론이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엔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한하지도 않았고 또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는 한국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종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핵 동결도 완전한 신고와 엄격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서울에서 격변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동결이 중간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전례 없는 엄격한 사찰이 수반돼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빈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정치적 목적으로 만족되는 중간적, 제한적 비핵화 합의에 멈춰서는 안 되며 핵 동결도 국제규범에 맞는 신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추진되던 대북 밀수단속법안이 철회됐으며 수정 논의를 거쳐 별도 법안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9일 자진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둔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처음 발의됐으며 수정 논의를 거쳐 별도의 법안으로 계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 청구 시한이 공식 종료됐으며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원비어의 가족이 유일하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BOA가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상대로 제기된 몰수 소송의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청구 시한 마감일인 10일까지 제출된 청구서는 원비어 측이 제출한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판부 판결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이 원비어 가족에게 돌아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 오토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1명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박해가 증가했다고 국제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는 10일,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단체와 개인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에 올렸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다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에 대한 세계 최악의 박해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실천도 불법화하는 국가정책을 지속하면서 예배와 교회 모임, 성경 소지는 모두 불법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심지어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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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